자 일단 가볼까? 일수씨! 네 5월은 무슨 달이죠? 5월은 독서의 달은 아니고 축제 계절? 아아 아닌가요? 아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시립대요 이거를 나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 일수씨 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 애도 이상한데 아 왜? 자 5월은 대학 축제의 달이죠 시립대 축제에 방문을 했습니다 쨘 지금 아 여기 푸드트럭들이 와있네요 근데 생각보다 아닌가? 타이밍을 놓치면 온가? 벌써 끝난거 아니겠죠? 지금 좀 더 들어가야 되나봐요 다른데로 더 가야 되는 것 같죠? 네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가봅시다 이게 학교에 초록초록초록 하니까 좋네요 초록초록 아 저기다 저기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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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역시 사람 많은 거 따라가는 게 최고야 동전이 없어요? 동전이 없어요? 아 그러네 이런 거 알았으면 동전 갖고 올걸 재밌겠다 자 시작 시작 한 명 지민고 가위바위보 아니야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우리 저기 찾아봐야죠 한 명 지민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오 이쪽으로 한번 좀 보실까요? 나오나? 여기 시립대 아 여기 있어요? 와 와 아 무거워 짜란 가볼게요 지금 사람들 많이 모여있네 음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어 시립대 채식동아리 돼지 쑥쑥 부스 앞에 와있어요 오 오 하지 말까? 저희 오늘 여기서 비건 부리또 먹을 거예요 비건 밀크티랑 비건 짜푸미티에 컵라면 이것도 맛있겠네 오늘은 비건 부리또 밖에 못 먹네요 4천원 싸다 개인 텀블러 갖고 오면 500원 할인 또는 덤을 드려요 나는 텀블러랑 접시도 갖고 왔죠 아 너무 아파 아무튼 이따가 반영씨 오면은 먹어볼게요 네 그럼 여기 부스 설명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? 오 아하하하 생각 좀 해 네 편하게 하세요 오늘 부스에서 뭐 하세요? 비건은 사실 다양하게 많아요 네 사람들이 비건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잘 몰라서 음 저희가 어떤 동아리인지 어떤 모임인지 네네 사람들이 가지는 평균들 보통 취직하면 단백질은 어떡하지?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부유로 만든 밀크티를 판매하면서 이거 읽어보게끔 하고 있어요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갈게 해드릴까요? 귀를 뚫었어야 돼 귀를 뚫어서 못 뚫려 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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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려 저희 텃밭에도 귀를 뚫려 텃밭? 텃밭 저기 아 진짜요? 우와 베지섭소 텃밭도 있대요 짱이다 잠깐만요 오 이거 봐요 휴 밀크티드 짠 짠 짠 완전 시원해요 완전 맛있어 완전 시원해요 완전 맛있어 이거 제가 우와 다윤씨 이거 아까 아가비시람 누구에요? 네 아 진짜? 근데 밥맛이 거의 없네요 네 아 이슬씨 어때요?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? 안 달고 적당히 달고 되게 맛있어 생분해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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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종이컵이 생분해되는 종이컵이래요 그럼 아무데나 그냥 뒷바닥에 던져도 알아서 칠일 때를 먹고 같이다 저희 비건부리또를 시켰습니다 뭐에요? 뭐에요? 배지푸드? 콩살로만? 어 콩밭에서 싸운 상추 짱 유이가 지생겼는데 어디에요? 아니요 콩고기에요 콩고기에요? 아 아 배지수스 브리또 아 아 아 아 아 아 어때요? 아 맛있어요? 아 아 아 아 어 여기 잠깐 인사하실래요?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여기 조금 아 아 아 서울여대에서 뭐 뭐죠? 뭐라고 해야되죠? 어 캠페인활동? 아 캠페인활동 저희가 어 인터뷰를 땄습니다 여기 공간에다가 인터뷰한거 한번 여기다가 할게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봐주세요 올릴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배지숲속에서 브리또를 사왔습니다 어 드세요 아 배고프네요 이거 서울여대분들이 서울여대분들이 이거 사주셨어요 잘 먹을게요 여기 있는데 고기가 되게 맛있네 어 맛있다 이거 아 이게 배지숲속 부스 이외에는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부스가 없었죠? 어 사실은 저기까지만 보고 깜짝 놀란게 대학교 축제부스인데 연어를 파는데도 있고 어 연어 파는데도 있어요? 대박 되게 다양하더라구요 근데 그중에 비건부스도 어쨌든 하나 있다는게 되게 어 저희 대학 다닐때보다 많이 달라진점 생각보다 관심이 되게 많더라구요 비건부스도 지금 다 솔드아웃돼가지고 아 맞아 다 놀고 계시거든요 아 아 놀고 있어요? 여기다 같이 놀지 인기가 많더라구요 아까 밀크티 솔드아웃된 것도 얘기했지만 담임씨 손맛이 좋네요 맛있어요 오늘 여기 축제에 온게 채식하시는 대학생들 인터뷰도 한번 하고 채식을 막 하시는 건 아닌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채식인 친구를 둔 비채식인 분들도 인터뷰를 하고 네 그러려고 왔거든요 근데 비채식 분들인데 채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좀 기분이 좋았어요 채식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는게 그게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 네 한국에서 채식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녹록지 않은데 그 와중에서도 단심을 갖고 지향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는 진짜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이게 콧살로만 식감이 진짜 닭고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? 그렇죠 닭가슴살 같지 않아요? 갈맥이 썰요 갈맥이 썰요 아 갈맥이 썰요 이게 또 또르띠아가 약간 좀 쫄깃쫄깃한 거를 써가지고 살짝 쫄깃쫄깃한 거랑 많이 쫄깃쫄깃한 거랑 섞여있어서 그 식감이 되게 층을 잘 이루는 것 같아요 미슐랭 미슐랭 평가당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뭐 이런 걸 먹고도 식감이 크런치한 게 굉장히 아주 아무튼 오늘 인터뷰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기회되면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채식 모인대 나와줘요 나와줘요 얼마지 맞지? 아 뭐야 나를 쫄쫄 잡아야지 얘는 아 카메라도 주인공이 누군지 아는 건가요? 인공 인공지능인데? 다 먹었어요 맛있네요 종이도 분해되는 종이래요 종이컵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분해되는 종이래요 배지 소스 짱인 것 같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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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왔거든요 포장용이 안 쓰게 하려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네 이거 이거 있구나 근데 이거는 선물받은 거니까 다 먹었으니까 인터뷰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좀 놀다가 갈게요 카메라 배터리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와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찍을 때마다 엔딩을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음 퍼펙트 운이 좀 오면 또 엔딩을 한 번 더 하겠지 네 네들 오늘 날 만났어 이제 저녁이 되니깐 카메라 네들 오늘 날 만나서 이제 저녁이 되니깐 더하겠지 그날 널 없어도 들려오라도 별다랄 곳 없는 작은 술집에 그날 처음엔 우리 두 이름 그만 일어서려대 터져버린 이제 다시 흘리지 않을 눈물이 가장 좋은 기억을 지어야 한다면 자꾸 흐르고 있겠어 다시 흘리지 않을까